과일의 당도 날이 가물면 과일의 당도가 올라간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뭔가 오늘따라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과일 안 드셔서 그래요 겨울이.. 아니 겨울이란다 당분 떨어졌어요 슬슬 이제 그 어떤 여름에 정신줄 놓는 상태가 그래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명험씨가 과일의 당도가 가물수록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쵸 그래서 막 이글이글한 햇살 속에서 이제 자란 과일들이 좀 단대 대신에 좀 작아요 애들이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그렇죠 고추도 맵고요 그렇죠 물도 좀 풍성하게 먹고 이래 애들이 좀 사이드도 좀 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애들이 그냥 크지는 않고 버티고만 있으니까 맞아요 독이 바짝 올라갔고 당도는 올라가는데 뭔가 약간 그게 당도는 올라가는데 또 너무 비가 안 오고 해만 이제 쬐다보면은 당도가 올라가다못해 말라 죽어버리죠 맞아요 그런 느낌 지금은 좀 많이 감은 상태죠 그렇죠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어떻게 보면 그런 혹독한 환경이 더 좋은 결실을 맺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말입니다만 가물수록 당도가 올라간다는 게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게 근데 또 적당히 가물어야 그렇죠 적당한 그러니까 그쵸 자기의 몸을 해칠 만큼의 또 혹독한 환경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정말 토끼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토끼만 남고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적당한 텐션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텐션이 없으면 안 된다 정도 그렇죠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거 같아요 그렇죠 혹독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뭐 그래서 명험 씨는 요새 좀 어떻게 스스로를 좀 당도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혹독함을 주고 계십니까 네 매일 수박을 먹고 있습니다 당도가 막 쫙쫙 올라가겠네 쫙쫙 올라가요 아 이 사람 이거 야 수분이 90% 이상이라 그래서 네 수박만 먹고 있습니다 네 와 자신의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실제 당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대단한데요 인우 씨는 어떠세요 어 저는 요새 뭐 좀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갖고 요새 좀 좀 낮춰보려고 몇 달 전쯤 먹는 얘기만 계속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일 4일 정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 네 근데 그 다이어트 와중에는 항상 이게 좀 그래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먹을 복이 터진다 하하하하 먹을 일이 생기고 약속이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4일 동안 열심히 한 3kg 이상 감량을 한 거를 한 3일 먹고 다시 고대로 근데 4일만 어떻게 3kg을 빼지 근데 제가 하기 시작하면은 시기를 좀 빡시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니까 사지로 모는구나 하하하하 후뚝하게 후뚝하게 모는구나 어 아주 그냥 가물게 그냥 가물게 그런 느낌인데 근데 살이 이렇게 막 찌고 있는 상태에서 빼면은 사실 그 뻥 몸무게가 좀 있잖아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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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의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패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하하하하 축하드립니다 하하하하 맛있는 맛있게 수박을 계속 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의미없는 과일 인트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위한 인트로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더워요 그냥 과일이 먹고 싶었던 거 네 그렇죠 그런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우리 여름 초입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그래도 이 와중에 에어컨이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네 또 장마철이 또 이제 슬슬 이제 걱정이 벌써 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무사히 우리가 이번 여름을 좀 잘 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명음씨와 함께 어 좀 잡다 한 시리즈를 진행을 해볼거에요 네 잡다 한 시리즈 뭔가 딱 하나의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이건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지금 밑에 할게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하하하 막 이렇게 뭐 잡다 한게 올라온다라는 건 사장님이 지금 뭐 아 도대체 뭘 해야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 뭔가 약간 요새 또 한참 뭐 입소문을 타고 있는 TV프로그램으로 치자면 알쓸신잡과도 같은 약간 그런 모드 네 뭐 재밌던데 다들 사람들이 어 그거 뭐 보고 있으면 묘하게 빠져든다고 네 그런거 그것도 나필이죠 네 맞아요 장난 아니요 정말 그런 있잖아요 정말 되게 쓸데없는 것 같은데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다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도 되게 쓸데없어 보이지만 사람을 홀릴 수 있는 온갖 잡다한 기타들을 모아 모아서 오늘 알쓸신잡 시리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첫 시간에는 콜트의 얼쓰백V입니다 네 빈티지 빈티지일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거 말고는 뭐 별게 없기 때문에 빈티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무슨 얼쓰 시리즈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수많은 얼쓰 중에 얼쓰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를 하나만 꼽자면 얼쓰백이죠 그렇죠 역시 얼쓰백입니다 뭐 얼쓰 뭐 70도 있고요 저 위로는 뭐 얼쓰 1200까지도 있습니다만 맞아요 이 얼쓰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콜트에서의 그 뭐랄까 이 상징적인 어떤 그 이미지라는게 사실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랜드마크 같은 맞아요 이 저가 시장의 기타에서 가격은 싸지만 퀄리티가 좋다라는 처음으로 그 가성비라는 개념을 확고하게 맞아요 인식을 시켰던 뭐 진짜 의미가 있는 모델이죠 저가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20만원대 이제 초반 막 이렇게 시작했던 얼쓰백도 어느새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렇죠 30만원을 넘어가는 이제 가격대가 됐는데 얼쓰백V 같은 경우에는 34만9천원에 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다른게 상판이 토리파이드에요 네 토리파이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저번에도 토리파이드를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거는 이제 탄화목인데 미리 그을려가지고 수분을 쫙 빼서 좀 더 건조가 잘 된 느낌의 목재 사운드를 내주면서 에이징이 된 듯 그렇죠 그래서 이 빈티지라는 말이 붙었잖냐 네 그런 스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색상도 좀 이제 좀 진한 느낌으로 그렇죠 좀 잘 익은 느낌의 외관과 실제로 잘 익은 소리 그래서 강 뭐랄까 그러니까 저거라고 하면 뭐 와인 디켄팅 같은 느낌이죠 강제로 이거를 산화시켜 버림으로써 네 이게 숙성된 느낌을 강제로 줘버리는 거죠 네 스펙세트 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104cm 전자 드레드넛 바디에 솔리디 스티카 스프르스 탑 토레파이드 네 그리고 마호가니 백앤사이드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지판 글로버 빈티지 튜너 43mm 네트 너비에 20프렛까지 있고요 643mm 스케일 길을 갖고 있습니다 로즈우드 브릿지고요 그리고 내추럴 글로시 탑 UV 피니쉬 그리고 제니윈 본너 새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스펙이 이제는 뭐 꽤나 고급스러운 네 그런 상태로 이제 더 이상 뭐 저가 기타라고 볼 수 없는 스펙이 가지고 있습니다 토레파이드는 사실 이 가격대 안 올라가죠 그렇죠 네 얼스백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얼스백이랑요 네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그냥 같은 느낌의 기타인데 여기 이제 토레파이드의 이런 색상과 어떤 피니쉬 빤딱빤딱거리는 느낌의 차이 네 무광이죠 그리고 빈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헤드기어가 바뀌었죠 여기 뒷쪽에 있어보이는 척하는 목젖 네 척하는 그다지 있진 않지만 저거 하나로 나 좀 비싸 주장하는 목젖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스펙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재볼게요 과연 오늘은 또 저번에 제가 승패의 향방이 네 4배판을 이겼죠 네 119 119 네 아 두레드 넣으시니까 명웅씨가 이길 때 돼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좀 크게 이겨서 약간 빈정은 상했어요 하하하하 누가요 제가요 하하하하 아이 빈정 상하네 또 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얇죠 73 엄청겠네요 네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펜이 여기 있다 엄청 가볍네 아 굉장히 가볍네요 큰일이네요 0점을 잡기 아주 안좋은 기타가 나왔어요 무게 몇 대 몇 1점 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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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첫 승 먼저 가져갑니다 아 1.8이네 퍼펙트도 할 수 있어서 20g 차이 약간 1.80 이었습니다 뭐 첫 판이야 뭐 그죠? 첫 판은 진짜 뭐 우리 지금까지 어떤 그런 승패의 형광을 봤을 때 아무 의미 없어요 뭐지? 아무 의미 없어요 약간 두술 같은 느낌의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부터 들어볼게요 날쿠스틱이라서 컨더사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진짜 좀 익은 소리가 나요 얼스팩 황후 거의 비슷하죠? 네 조금 더 깊은 소리 스타드 살짝 익은 소리 그럼 불러서 아르페이저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핑거우 섬을 들어보겠습니다 고고기는 같은 곡인데 여기만 그냥 껍데기 슬짝 토치로 그슬려서 준 느낌이 있잖아요 살짝 풍미가 올라간 느낌, 그정도 왜 갑자기 교영이가 생각이 나지? 아 그래요? 잘 굽는 느낌이어서 아 잘 굽는 느낌, 네 잘 구워놓은 고기 느낌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네요 확실히 뭐 어스백은 나무랄 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,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좋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빈티지 들어가서 조금 더 깊어졌다 그렇죠 네 네, 지금 사운드 핀 것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잘 익은 아주 무난하고 괜찮은 소리가 그렇습니다 나는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이걸 준다는 겁니다 이게 가격이 이게 7만원 정도 굉장히 이름 자체가 가격이에요 그렇죠 7만원짜리 카포 이 진짜 뭐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내구성도 강하고 이 잡아주는 게 아주 정말 신제품이라서 무리 없이 딱 잘 잡아줍니다 잡아 보기가 좀 그렇다 신제품이라서 그래요? 네 그래도 잡아 볼 건데 그럴까? 응 왜냐면은 관심이 많아요 이거에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나오잖아 요 꼬랑지 누르면 요렇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착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잡아 볼래 자 잡아 볼래 그래서 그냥 잡아 이렇게 네 요것도 세게 잡을 세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딱 잡힐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응 요거요 뭐죠? 잡아 볼게요 네 오케이 땅 오 그냥 싹 잡히네요 진짜 안정감 있게 딱 잡혀요 엄청나게 세게 눌러 놓은 것도 아니고요 네 이 7만원짜리 G7 카퍼를 준다라는 거 이게 지금 가격 차이가 우리 기본 워스백 모델이 지금 289,000원에 판매 중이거든요 6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카퍼를 사는 것보다 이걸 사는 게 더 싸다는 얘기죠 그 7만원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6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걸 사는 게 결과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거 네 만원을 벌기 위해 백V를 사세요 하하하하 이게 다른 모델 보니까 백MD가 지금 399,000원에 판매 중이고요 백RW가 368,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백V가 349,000원 그리고 워스백이 289,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카퍼를 추가해 주는 것까지 생각하면 지금 워스백 중에 얘가 제일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건 카퍼 안 줘요 비싸요 하하하하 289,000원은 카퍼 안 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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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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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시겠죠? 파우치 따로 있어요 네 파우치 따로 있어요 예뻐요 파우치 예뻐 7만원짜리 하하하하 뭐하는 짓이야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언제들어도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는 비언드 스토어스. 잘 듣고 왔고요. 시청자 한쪽 평 하나 드릴게요. 396입니다. G23LR 컷. 후루크 거였어요. 김길도르 님. 김길도르. 대박이다. 명호 님은 퍼펙트. 정확도가 이제 야구의 장태율과 비슷하다고. 정확도에서는 유일하게 7할 중반대를 달리고 있습니다. 명호 씨 그러고 있고요. 지금 병호 선생님이 77전 36승 41패 46.8% 승률에 3퍼펙트. 그리고 명호 씨가 66전 30승 36패 45.5% 승률에 2퍼펙트. 제가 171전. 못 따라간다. 92패 46.2%에 5퍼펙트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많이 했으니까. 많이 했지. 근데 이게 진짜 많이 하는 와중에 승률을 가져가기 쉽지가 않아요. 50%가 목표예요. 근데 진짜 50%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려워요. 유일하게 승채 씨만 50%를 유지하고 있는데 승채 씨는 28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. 내가 잡아주겠어. 네 그렇습니다. 김길도르 님 오랜만에 또 선물 보내드릴게요. 명호 씨부터 한주평 드리겠습니다. 얼스백의 익은 소리는 빈티나지 않아. 아 네 빈티나지 않아. 네 얼스백의 익은 소리는 빈티나지 않아. 얼스백 중 가장 싸고 좋습니다. 카퍼를 줍시다. 카퍼에 혹했어. 카퍼가 완전 혹했어 지금. 얼스백 V 몇 대 몇? 8.0. 8.0. 왜냐하면 그 어떤 기준을 딱 잡아주는 명불허전의 느낌은 있는데 또 더 좋은 가성비의 저가 모델들이 그 이후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딱 이 정도의 느낌. 딱 이 정도의 느낌. 약간 고득점 딱 그 정도의 느낌. 네. 그렇습니다. 얼스백 V 같이 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잡다한 또 다른 기타들이 브랜드에 상관없이 막 준비되어 있어요. 이것저것. 남대문 시장과 같은 우리 어쿠스틱 타임즈. 이번 시리즈. 아이스를 신잡 시리즈. 다음 시간에 또 명호 씨와 함께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브랜드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모델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어쿠스틱 타임즈. Mayo 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